안녕하세요. 신백강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먼저 띄워주시죠. 우리 한국사를, 우리가 지금은 안록강 남쪽에 출하한 것까지만 고조선 시대로 올라가면 중국의 지도를 먼저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신백강 쪽이 네몽고 쪽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저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동서남북 여기가 북경이고 오늘 이따가 발표할 때 노령, 당산, 진황도시, 산해관 이런 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 보정시, 호타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하가 이렇게 해서 발해로 서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책 앞에도 지도가 실려 있는데요. 발표를 들으시면서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요동, 요서군과 한사군의 낭랑입니다. 이 요동군, 요서군 문제, 한사군의 낭랑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을 깰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200매 정도의 원고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이걸 줄여서 요약을 해서 한 시간 이내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일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조선은 발해를 끼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를 대동강 유역의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시킨 주범이 한나라의 요동군, 요서군입니다. 한국 고대사 왜곡의 정점에 요동군, 요서군이 있고 그 중심에 연영성의 요하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연영성의 요하를 기준으로 고조선 시대, 즉 연진한대의 요동군과 요서군을 비정한 것이 기존 학계의 견해입니다. 한국 사학계의 통설인 대동강 낙랑설은 요동군이 요령성 요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동군이 요하의 동쪽에 있었다면 낙랑군은 그 동쪽인 대동강 유역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병도, 노태돈, 송호정으로 이어지는 주류 강단 사학으로 대표됩니다. 중국의 연진한 시대의 요동군, 요서군은 고조선의 발상지, 서쪽 강역, 낙랑군의 위치 등을 비정할 때 매우 큰 비중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요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학계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돌이켜보면 요하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는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학계가 고조선사와 낙랑사 연구의 핵심을 간과한 커다란 실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사고전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연영성의 요하와 고조선시대의 요서를 고조선시대의 요서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전혀 다른 강이며 현재는 연영성에 있는 요하를 중심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누지만 고조선시대에는 하북성에 있던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동군 동쪽에 있었던 낙랑군이 압록강 동쪽이 아니라 하북성 동쪽에 있었던 사실도 아울러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 우리가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동원될 것입니다. 간접 자료는 물론 직접 자료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한국 최고의 사서로 평가되는 사료보다도 연대가 더 올라가는 1500년, 2000년 전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본 발표가 제시하는 논증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연영성의 요한은 현재 중국 강역에 포함되어 있고 연진한 시대의 요동군, 요서군은 중국사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한국사를 넘어서 중국사를 포괄합니다. 오늘의 이 새로운 자료에 의한 발표가 한중 학계의 요동군, 요서군, 낭랑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에서 한중 고대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의 요한은 중국 하북성 승덕시 동쪽 평천현 칠로도산 산맥의 광두산에서 발원하여 하북성 내몽고 자치구 길림성을 경유한 다음 요령성을 가로질러 서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주입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주입돼 현재의 요한은 그러나 고조선 시대에는 요령성의 요하라는 강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요한은 고조선 시대에는 요하가 아니라 구려하로 불렸습니다. 그 구려하로 불렸다는 것은 성경통지라고 하는 중국의 자료에 나오는데 지칭금여하 내 고지 구려라 오늘날의 요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려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류급거류, 구류라고도 하고 거류라고도 하고 해서 와전이리자라 그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갈수록 이상하게 되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하가 본래는 옛적에는 구려하였다. 이것이 청나라 때 성경통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구려하가 언제부터 요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느냐 대략 5대 시대 이후로 추정합니다. 5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에서 907년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960년 후주의 조광윤이 진교에서 병변을 일으켜서 후주의 정권을 빼앗아 북송을 건국하기까지 그 중간 시기에 중원 지역에 활기하고 있던 5개 정권 즉 후양,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 시기를 5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당 이전에는 구려하로 불려오던 이 강이 왜 5대 시대들을 지나서 북송 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요하로 이름이 바꾸게 됐느냐 그것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5대 시대에는 이곳 구려하 일대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정권의 영토로 편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하, 요양, 요령 이러한 요가 요나라 때부터 사실은 생긴 겁니다.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왕조입니다. 210년 동안 전속했습니다. 본래 고구려 영토였던 현재의 요하유역 일대에는 요나라 시기에 이르러 모두 요나라 강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려하는 이때부터 요나라의 강이라는 뜻의 요하로 명칭이 바뀌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 이전에는 시명보다도 요양이 요령성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은 운주, 남경, 중경과 함께 요나라 4대 성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라 이전에는 현재의 요하는 구려하였고 요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이란 지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령성의 요양이란 지명이 생긴 것 또한 요나라 시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단 4학계는 지금의 요령성의 요하를 한나라 때의 요하로 현재의 요양현을 한나라 때의 요동군 양평현으로 간주합니다. 현재의 요령성 요하 동쪽에 한나라 시대의 행정구역인 요동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요동군의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요양현이었으며 요동군의 동쪽인 대동강 유역에 낭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본 것이 이병도로부터 노태돈 송호정에 이르는 강단 4학이 주장하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요령성의 요하나 요양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시대에 비로소 생긴 명칭입니다. 그 이전 한나라 시대에는 요하라는 강은 요령성이 아닌 하북성에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만일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문헌을 통해서 증명될 수만 있다면 강단 4학이 70년 동안 주장해온 요하 동쪽의 한구년 요동군설, 대동강 낭랑설은 모두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 현재의 요하를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볼 수 없는 문헌적 근거를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산해경에 보면 요수는 유고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유입되며 요양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주입된다 그랬다 이 말이야. 산해경에 말한 요수의 흐른 방향을 본다면 고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와는 다른 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요서, 요동군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주입되는 지금의 요령성의 요하를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유입된 고대의 요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는 강물은 어디에 있느냐. 하북성에 있는 강물들은 지리적 조건상 동남쪽으로 발해에 유입되는 강물들이 많습니다. 북경 쪽에서 발해로 들어가려면 그게 동남쪽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해경, 해내, 동경에서는 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타하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수 이야기하고 호타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령성에 있었다면 어떻게 북경 남쪽에 있는 호타하와 같이 아울러 설명을 하겠습니까? 호타하 옆에 있는 강이었기 때문에 호타하와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호타하 옆에 있는 강은 무슨 강이냐. 역수가 호타하 옆에 있는 강입니다. 호타하 역수. 호타하 위에 역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여러분 지금 4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그 요자가 멀요자가 아니라 장마요자로 되어 있어요. 삼수변에. 지금의 요하의 요자와는 글자가 사실은 다릅니다. 따라서 혹자는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후기에 요동군, 요소군을 나누는 그 강과는 다른 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때 오임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산해경 광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요수 장마요자의 요는 멀요자의 요수와 같다. 그게 바로 같은 요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진시대의 곽박이는 장마요자의 요동이나 그 요동군이나 멀요자의 요동군이나 같은 요동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해관에 나오는 그 요수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는 그 요수가 바로 고조선시대의 요수가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서한시대의 만리장성의 마지막 관문은 산해관이 아니고 거영관이었습니다. 회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유방의 선자인데 회남자가 쓴 책에 회남자 유안이 쓴 거기에 보면 천하에 구세가 있다. 아홉 관문이 있다. 천하의 대표적인 관문이 아홉 관문이 있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쭉 동쪽까지 만리장성 위에 세운 관문을 이야기했는데 맨 동쪽 관문이 거영관입니다. 거영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북경 서쪽에 있습니다. 그때 만일에 만리장성이 오늘날에 산해관까지 왔다면 이 산해관이 중국의 만리장성 관문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동쪽 마지막 관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경 서쪽의 거영관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거영관까지가 중국 만리장성이 왔는데 지금 요하는 산해관에서도 한참 동쪽으로 가서 요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영성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나라에 9년이 설치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더라도 중국의 고조선 시대의 요하 한나라 때의 요동군 요서군은 연영성에 설치되지 않았다. 또 세 번째 갈석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 요수. 회남자에 보면 천하의 대표적인 물이 여섯 개가 있다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요수가 설명이 나옵니다. 요수. 요하. 그런데 그 요수에 대한 주석을 내면서 동한 시대의 고유라는 학자가 요수 출 갈석산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수가 갈석산에서 발원한다 이거야. 요령성이나 한반도에 갈석산이 있었습니까? 요수가 갈석산에서 발원한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 요령성의 요하가 고대에 이 동한 시대 고유 시대나 회남자 서한 시대에는 요령성의 요하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회남자에는 요출 지석이라 이런 말도 나와요. 요수가 지석산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회남자에는 요출 지석이라고 네 자로 설명했는데 동한 시대의 고유는 그걸 풀어서 여섯 자로 요수 출 지석산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요는 요수를 가리키고 지석은 지석산을 가리킨다 그래서 요수는 지석산에서 발원한다 그랬어요. 동한 시대의 고유의 주석이 여섯 자로 설명했다 이거야. 회남자에는 요출 지석이라 네 자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같은 추형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앞에서 고유가 지석을 낼 때 그냥 회남자가 요수라고만 설명했을 때는 이 요수가 갈석산에서 나온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한 시대의 고유라는 학자는 지석산하고 갈석산을 같은 산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본다면 요수가 갈석산에서 나왔는데 갈석산에서 발원한 요수가 어떻게 연형성에 있는 요수가 되느냐 이거야. 이런 걸 보더라도 현재의 요수는 고조선 시대 한나라 때 요수가 아니다. 또 네 번째 목념이 쌓은 만리장성이 뚫고 지나간 북방에 있던 요수. 또 회남자 인간훈이라는 데 보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서쪽은 유사에 속하고 북쪽은 요수를 뚫고 지나가고 동쪽은 조선에서 끝마무리 됐다. 만리장성이 말이야. 여기서 서속 유사란 말은 만리장성의 서쪽 출발점은 지금 감숙성이라고 하는 서쪽 임조현에서 출발했다고 그건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북격 요수라 그랬다 이거야. 북쪽으로 요수를 뚫고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쪽에는 요수가 있다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 동쪽에 지금 요하는 동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북쪽의 요수가 있어야 동쪽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더라도 요수는 중국의 북쪽에 있었다. 중원의 북쪽에 있었다.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남성 섬서성을 말하고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산서성 하북성을 말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더라도 현재의 요하는 고대의 요하가 아니다. 다섯 번째 하북성 나나 유역 희봉구 남쪽에 있었던 요수 원나라 때 허유임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지정집이 사고전서 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허유임이 희봉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 희봉구라고 이게 지명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 지명을 따서 시 제목을 쓴 겁니다. 왜 희봉구가 됐느냐. 옛날에 이제 전쟁이 나니까 거기 여기 이제 이걸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희봉구에 말이야 난양역 동북쪽에서 40리쯤 가면 산이 있는데 거기에 무덤이 두 개가 있다. 이 무덤에 대해서 세간에 이런 말이 전해온다. 옛적에 변방에 수자리 살러 가서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찾아 나섰는데 마침 이 산 아래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희봉구였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크게 웃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야 기쁨이 크게 달았나무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기다 장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명이 그 부자가 상봉했다고 해서 기쁘게 만났다고 해서 희봉구라고 지명을 한 거야. 그거 아주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원나라 때 시인이 그걸 가지고 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희봉구라는 지명이 지금도 중국 지도상에 희봉구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북성 동쪽 아까 그 노룡현 진황도시 노룡현에서 그 옆에 전서현 관성현이 있는데 당산시 소속입니다. 당산시 여기에 지도에 나오죠 당산시가 고대 사회에서 이 희봉구 일대는 한족과 동북방 민족이 빈번하게 교류하던 곳으로서 군대를 주둔시켜 수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의 국경선이었던 거죠. 그 어느 국경선이냐 위진시대 그리고 그 당나라 시대에 보면 여기에 노룡세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서한 시대에는 진나라 시대에는 관문이 말이지 거용관까지 북경 서쪽에까지밖에 안 왔는데 당나라 때 오면 이 관문이 노룡세라고 하는 유명한 관문이 약간 동쪽으로 더 오게 됩니다. 산호관 쪽으로 당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산 그런데 이 당산으로 지명을 바꾼 것이 당나라 때입니다. 당태종이 바꿨습니다. 이 지역이 본래 당나라 땅이면 왜 당태종이 거기 가서 당산으로 바꿨겠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을 칠 때에는 그 평양이 지금 대동강 뉴욕에 있지 않고 진황도시 노룡현 고조선 평양에 당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그 평양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 위에 당산까지 가서 그 일부를 빼앗아 가지고 당산으로 지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노룡세라고 하는 당나라 관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젊은이가 그 노룡세에 가서 변경해 가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38선에 가서 지키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그것은 시를 쓰기 전에 그 부자가 상봉한 그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 시는 뭐라고 시가 써놓냐면 51페이지 아랫부분에 그 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한 해이 중무마 아이가 추우면 내가 입던 옷을 벗어서 어루만져주고 아기 추식 숙인가냐 아이가 굶주리면 내가 먹던 밥을 아이에게 주는데 그 귀여운 자식을 어찌 참아 꾸짖겠느냐 장성 여국 원부가 만리장성이 나라를 지켜주어 가지고 전쟁이 없다고 하더니 일거 불반 당려하냐 내 자식이 떠나가 가지고 돌아오질 않으니 이게 어찌해야 좋겠느냐 거시운수 동북비 떠나갈 때 동북쪽 변방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거야 아들이 직출 유관 도요수라 유관을 나가서 요수를 건너갔다 요수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만일에 그 지금 부자 상봉한 그 부자가 요동군 지금 현재 요하 동쪽에 살았다면 지금 하북성 난하 유역 이쪽은 서쪽이 되지 않습니까 동북쪽으로 수자리 갔다고 할 수가 없잖아 동북쪽으로 수자리 갔다고 하려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이 젊은이가 하남성이나 저쪽 선서성 중원 쪽에 살아야만 동북변방으로 갔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북변방으로 갔다 이거야 그런데 동북변방으로 갔는데 유관을 나가서 요수를 건너서 갔다 지금 아까 휘봉구 당산 지역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하남성 쪽에서 하북성 당산 쪽으로 가는데 요수를 건너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요수가 어떻게 요령성의 요하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 요수는 하남성에서 지금 나나 쪽에 당산 쪽에 가자면 건너는 강이 호타하라든지 역수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옛날 백의 숙제의 나라 고죽국 땅에 있던 요수 수경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인용을 많이 하는 책입니다 이 수경주에서 백의 숙제 백의가 형님이고 숙제가 동생인데 고죽국의 임금의 아들입니다 고죽국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하북성 노룡현 거기에 백의 숙제 유적이 다 있어요 수양산도 있고 백의 숙제 독서터도 있고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이제 수경주의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한나라 영제 때 요서 태수가 꿈을 꾸니까 그 꿈에 백의 동생 숙제가 나타나 가지고 내 관이 요해에 떠다니니까 네가 좀 묻어 달라 부탁을 해서 묻어 주었다고 하는 그 기록 그걸 수경주에서 인용하고 있고 또 하나 진서의 지도지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거기서는 요해라고 하지 않고 요서의 요수에서 내 관이 떠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당을 세워서 명당자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두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요해에 떠 있다고 하고 하나는 요수에 떠 있다고 했단 말이야 요해는 발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죽국이라고 한 나라가 발해의 부근에 있었으니까 홍수에 떠나려 갔든 어쩄든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발해니까 요수는 그 지역이 고죽군 지역이 고죽국 지역이 나중에 한나라나 이런 때에는 당나라나 수나라 이런 때에는 요서군으로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요수가 있었던 거죠 숙제가 고죽국 사람인데 저 요령성 현재 요하에 관이 떠다닌다고 말이 되겠어요? 요서에 요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이 떠다녔다 이 말이야 그런 기록이 여기 수경주에 있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 제나라 환공이 제나라는 산동성 동쪽에 있던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거기에 춘추시대에 오패의 한 사람이 제환공이에요 제환공을 도와서 폐왕을 한 경륜가가 관중입니다 제나라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강을 건넜는데 그게 요수다 그런 기록이 춘추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춘추별이는 명나라 때 학자가 이제 춘추가 3전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기록이 춘추공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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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좌전 3전이 있는데 그게 뭐 썼다고 하지만 거기에 빠진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안 들어간 자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또 이 사람이 이제 후기에 자료를 모아서 낸 책이 춘추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 3전에는 안 들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환공이 이제 고죽국을 정벌하러 가는데 고죽국은 하북성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룡현 쪽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 지도에 제나라는 산동성 지금 동북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공이 고죽국을 치러 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앞에 뭐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주 키가 헌칠하고 인물이 갖춰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관을 쓰고 있고 관은 쓴 상태로 왼쪽에 다리를 걷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말을 타고 환공 앞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좌우에 있는 신하들 들어 그런 사람 봤느냐 그러니까 모두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은 영성이 개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반인을 눈으로 못 보는 그런 신을 보는 거예요 환공만 해도 춘추시대의 패자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개발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아마도 여기에 필시 물을 건너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등산의 신이 유아라고 하는데 그 신이 패자가 세상에 나오면 그 신이 세상에 나옵니다 아마 그 나타나서 지금 앞으로 갔던 것은 등산 신 같습니다 앞에 휙 지나간 것은 자기가 앞길을 인도하겠다는 의미고 왼쪽 다리를 걷은 것은 앞에 물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왼쪽 다리를 걷은 것은 왼쪽으로 건너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공이 관중의 말을 듣고 요수의 왼쪽으로 건너니까 요수가 저 무릎밖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건너가서 고죽국을 정벌해서 천하의 패자가 됐다 그런 기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산동성이 저 동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북성을 가는데 요수를 건너서 갔다 그러면 그게 현재의 요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역시 호타하 아니면 역수입니다 여덟 번째 안문산과 함께 거명된 요수 저는 여기 전부 보십시오 남북조 시대면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쓰여지기 600년 전이에요 양강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이별을 노래한 시 별부 이별을 노래한 시 별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혹 변방의 군현이 평화롭지 못하면 화살을 등에 매고 종군을 한다 부종군이라 이 말이야 요수 무국이요 안산 차문이라 요수는 끝없이 흐르고 안문산은 저 구름은 하늘을 말하는 거지 하늘에 닿아 있다 이거예요 아주 높다 이거지 안문산은 현재 중국 산서성 대현 서북 쪽에 있습니다 하북성 서쪽의 산서성 쪽에 서로 마주하는 곳에 안문산이 있어요 요령성의 대표적인 산은 의무려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요수하고 안문산을 짝을 지어서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만일 이 요수가 현재 요령성의 요하를 가리킨 것이라면 강문통은 요수는 끝없이 흐르고 안문산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수는 끝없이 흐르고 의무려산은 하늘에 닿아 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요수는 요령성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조선 시대의 요수는 어디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요수가 요령성에 있지 않고 하북성의 호타하나 역수 유역 어딘가에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여러 자료를 봤어요 그러나 어느 강의 요수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이거야 남북조 시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 남북조 시대의 유신이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 한 사람을 꼽는 다음에 유신을 꼽는 거예요 유신 왕포 이 두 사람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입니다 이 사람이 역수가 요수라고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짚어서 말했다 이거야 아까 지금 자료는 그냥 짐작할 수 있는 자료지 구체적으로 유자산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사고전서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 27수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객사 요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연나라의 문객이 요수를 생각하고 여기서 이 연객사 요수라는 말은 연나라의 자객 형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수 유역에서 얽힌 고사를 지금 시로 표현한 건데 연나라 태자 단이 단의 문객으로 있었어 형가가 진시황 때 그런데 이제 진나라 진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나라 태자가 형가도로 가서 진시황을 암살해달라고 하니까 형가가 연나라에 와서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은혜를 졌고 또 자기 조국 위나라가 진시황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자기 조국 원수도 갚기 위해서 자객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진나라에 가서 역수에서 태자가 전송을 해주고 친구 고점미가 자신을 위해서 공을 연주하고 자신이 역수가를 부르던 것을 생각한다는 내용을 이 글자 다섯자로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가 연나라 남쪽에 있었거든요 현재는 하북성 진황도시 옆에 보정시 서수현 그 옆에 역현 그 옆에 역수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연나라 남쪽에 있었어요 진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수에 와서 전송을 하면서 그 고점미가 공이라고 하는 그 중국 악기 쟁과 비슷한 악기를 타고 이제 잔치를 열어서 전송을 하니까 역수가를 거기서 불렀어요 풍 소소해 역수한 바람은 가을바람 수산한데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일거해 불부하니라 장사가 이 길을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역사상의 이 유명한 노래입니다 역수가라고 하는 게 이 유신이가 바로 역수가에 나오는 이 역수 이 유명한 역수 이 역수와 요수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착각을 일으킬 유신이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어 역수와 요수가 착각을 일으켰다 그건 말이 돼 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유신이 역수가에 나오는 역수를 잘 몰라가지고 요수라고 표현했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국시대 연나라 남쪽 국경선에 있던 형가가 건너서 간 역수가 저도 이 사실은 놀랐어요 역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 요수를 그렇게 남쪽에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유신이 말한 연객사 요수의 요수는 역수를 이게 잘못 쓴 거 아닌가 연객사 역수라고 해야 되는데 연객사 요수로 글자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객사 역수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연객사 요수라고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연영성의 요하가 요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북성의 남쪽의 역수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자냐 오자가 아니냐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역수를 요수로 표기한 기록이 유신 문집 가운데서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온다 그럼 이거 오기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게 오기다 해도 우리가 강변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나 다른 데서도 그것이 많이 나온다 그럼 그건 오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시 안에 또 같은 내용인 27수나 되니까 영회라고 하는 시 27수가 되니까 뒤쪽에 비가 도요수 미절출량관 이릉종착어 형경불부한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역시 형가의 얘기예요 형가가 슬프게 역수가를 부르면서 요수를 건너갔고 미절출량관이라 부절을 가지고 양관을 나아갔다 미절이란 말은 지절 부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양관은 저 서쪽에 있는 관문의 하나입니다 누가 양관을 통해서 서쪽을 나갔느냐 이릉이라고 한 사람은 흉로하고 싸우러 나갈 때 양관을 지나서 나갔단 말이야 이릉이 누구냐 사마천 4기에 사마천이가 왜 궁형을 당한 줄 압니까 이릉이 때문에 당한 거야 이릉이 흉로에 가서 항복을 했는데 사실은 맞이 못해서 한 거니까 그건 좀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데 한 문제가 그냥 아주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마천이 부득이해서 한 거라고 하면서 간언을 하니까 궁형을 한 겁니다 이릉은 이 양관으로부터 서쪽으로 흉로와 싸우러 나아갔고 형경은 요수로를 건너서 갔다 이 말이야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뒤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오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만일에 오자라면 이 유자산 문집에 주석을 낸 사람이 청나라 때 예번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를 내면서 이거는 요수가 아니라 역수가 잘못된 거라고 주석을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요수를 주석을 내기를 일작역수 일작연수라 그랬거든 일이란 말은 여기서는 딱 한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역수로 표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연수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연수 요수 역수는 같은 명칭이야 연나라의 물이니까 연수라 했을 거지 왜 역수라고 했느냐 그 지역이 서주시대에 연나라가 있기 전에는 유역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은나라 때 상나라 때 역국이 거기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뒤에 서주시대에 연나라가 오니까 거기를 연수라 한 거지 주석에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역수 연수 왜 요수라고 했느냐 요는 설문회자에 보면 요는 원야라 뭘 원자하고 같아요 원수란 말이야 지금 중국의 중원에서 보면 하북성에 있는 연나라가 제일 멀리 있는 한족 국가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동성에 있든 하남성에 있든 섬서성에 있든 제일 멀리 있는 게 섬서성에서 장안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하북성의 연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멀리 있다고 해서 원수라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물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연수 역수 연수는 같은 칭호라 이 말이지 저는 이 유신의 역수를 요수라고 한 이거는 간접 자료가 아닙니다 직접 자료입니다 결정적인 근거라고 봅니다 유신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최고 사료로 평가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쓰여진 시기보다 600여 년 앞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유신은 문인이지 역사관은 아니야 그러나 그의 작품 속에는 뒷날 명청시대의 왜곡의 곡필이 가해지지 않은 유신은 우리 상고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내용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요수는 고조선 시대의 요동군 요서군과 한사군의 낭랑의 유치를 팔은 가름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은 오늘날의 하북성 남쪽에 있는 역수를 요수라고 했습니다 남북조 시대 문학의 집대성자인 천하의 유신이 형가의 역수로 유명한 역수와 요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착각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면 고조선 시대의 요수로 본 한의 요동군과 요서군이 어디 있느냐 한나라의 요동군 요서군의 기준이 된 요수가 현재 연영성에 있는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에 있는 역수라면 당시 요동군 요서군의 위치는 대략 지금 어디쯤에 해당하는 지역일까 요동군은 지금의 북경시 서북쪽 일대를 중심으로 그 북쪽 지방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천안서 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요동군 소속 현이 18개가 있었는데 그 수현, 제1현 즉 군청 소재지가 있던 현이 양평현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는 이 한대의 요동군 양평현을 현재의 요령성 요하 동쪽 요양현으로 관주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요하 동쪽을 한대의 요동군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한대 요동군의 수현인 양평현을 현재의 북경시 창평구 일대로 봅니다 북경시 서쪽의 창평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요 필자가 이 북경시 창평을 한대의 요동군 양평현으로 보는 이유는 전안서 지리지에 보면 요동군 양평현 조항에 양평현의 목사관이 있다 거기에 양평군의 군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왕망은 창평이라고 했다 왕망은 서한 말기에 신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양평을 창평으로 지명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창평이라는 이름이 북경시 서쪽에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창평구라는 지방 홈페이지에도 이 창평은 한나라 때부터 계속 내려온 창평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수경주에 의하면 요동군 양평현 서쪽을 경여한다 요수가 그랬는데 지금 왕망시대의 창평이라고 했다 옛 평주 치소다 그랬단 말이야 유진시대의 창평은 평주의 치소로서 그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유진시대 평주는 오늘날 북경시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령 요사에 보면 그 상경 2망부 요나라의 상경 2망부가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한평 땅이다 이런 군이 나와 요동군 현 중에 하나 서한평이 상경 2망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동군의 수현이 북경 창평에서 그 북쪽으로 네몽고 적봉시로부터 그 일대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고조선 시대에 요동군 요서군이 오늘날 하북성 북경시를 중심으로 창평군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 요동군이 있었고 그 남쪽에 지금 하북성 진황 보정시 그 하북성 창평 남쪽에 그쪽으로 요서군이 있고 그 북쪽에 요동군이 있고 그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낭랑군은 어디 있었느냐 저는 지금 대동강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요령성의 조양시부터 하북성 진황도시 당산시 천진시 보정시 일대에 그래서 이 요서군하고 경계가 서로 겹치면서 요서군이 그쪽에 하북성 남쪽에 있으니까 보정시 쪽에 있으니까 겹치면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저 조양시부터 서쪽으로 저 하북성 남쪽까지 길게 낭랑군이 다른 군은 대개 현이 5개 6개 10개 이렇게 됐는데 25개 현이 있었습니다 낭랑군이 다른 군 한 서너 개 합쳐놓은 것처럼 컸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길게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길게 그러니까 하북성 진황도시 노령현으로부터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까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수성이란 곳이 있으니까 그럼 왜 수성진까지 있었다고 보느냐 낭랑군 25개 현 중에 하나가 수성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아까 역수 있는 그 유역에 서쪽에 하북성 남쪽에 거기 수성진이 있습니다 수성현이 있습니다 또 동쪽은 노령현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노령현이 거기가 조선현이 있었다는 기록이 태평환우기라든지 여러 책에 나오잖아 조선현이 노령현에 있었다 이 말이야 진서에도 나오고 유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수현인 현이 노령현에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꼭 연영성 이렇게 나누어진 건 아니잖아 그때는 지금 조양시 그쪽이 다 이렇게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양시 진왕도시 노령현 천진시 하북성 보정시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낭랑군 수성현은 어디에 있었나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길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동군 요소군 문제 낭랑군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주장들을 펼침해 있어서 철저하게 사고전서의 사료를 뒷받침으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된 자료들은 대개가 국내외 학계에서 거의 소개된 적이 없는 처음 발표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나온 오늘 소개한 자료가 거의 학계에 다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명청 이전의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대체적으로 지난 날 중국인의 선조들이 남긴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다만 여기 근거 자료로 제시된 귀중한 자료들 가운데는 역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서료가 있어야 되는데 정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집, 유자산 문집이니 강문통 문집이니 이런 문집류에 속하는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초라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 취모 멱자 한 대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취모 멱자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털을 이렇게 불면서 흠이 어디 없나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족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에 대해서 역사적인 콤플렉스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중원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한 당 이후 특히 우리나라가 저들의 속국으로 전락한 명나라 시대에 엄청난 역사 왜곡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역사적인 절등감을 지녔던 한족들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은 비단 오늘날에만 자행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사 가운데서는 고조선의 발상지, 한사군의 위치, 부여, 고구려, 백제, 강역 등 우리 민족의 상고사 쟁점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리 민족이 대륙에 남긴 커다란 발자취들을 의도적으로 왜곡, 발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글자를 빼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해버리는 악랄한 마수가 문, 사, 철, 문학, 역사, 철학 자료의 전반에 미칠 수는 없었고 주로 정사 자료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정사 자료는 대개 다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정사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고사를 밝혀주는 값진 자료들이 중국의 역사서보다는 문학서나 기타 경사류, 제자백가류, 문집류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수만 권에 달하는 시인의 문집이나 제자백가의 저서까지 모두 찾아서 일일이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기록들을 지울 수는 없었고 그 결과 회남자, 여시, 춘추 같은 제자백가, 유자산, 강문통, 집 같은 문집류에 우리 상고사와 관련된 보석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고대사는 당연히 다시 써야 하고 중국의 고대사 또한 다시 서술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연영성에 연진, 한의 요동군과 요소군이 있었다는 관념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토된 명도전과 같은 유물을 모두 연나라 화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자료 뒷받침을 통해 요동군과 요소군의 위치가 밝혀진 이상 만주 지역에서 발굴된 명도전은 연나라 화폐가 아니라 고조선의 화폐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의 1차 자료는 강, 산, 성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조선 연구에서 고고학적으로 1차 연구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갈석산, 요산, 요수, 조선성, 조수, 선수 이런 것들이 되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고학의 1차 자료는 방기한 채 목간, 비문, 이런 이동이 가능한 2차, 3차 자료에 치중하면서 문헌 사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 것은 강단사학의 치명적인 오류였다고 봅니다 빌자는 일찍이 북송 때 편찬된 무경총요에서 북경 북쪽의 조선하가 있었다는 보석을 발굴해서 초라한 반도사관을 청산하고 위대한 고조선사를 바로 세우는 데 점 하나를 찍은 바 있습니다 오늘 또 1500년 전 유신의 문집에서 하북성 남쪽의 역수가 바로 요수라는 보석을 찾아내고 한의 요동군 양평현이 현재의 연영성 요양현이 아니라 북경시 서쪽 창평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고조선사 연구의 두 개의 점을 다시 찍습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획이 됩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고조선사 연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1600여 년 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활과 창으로 한사군을 몰아내고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데 전공을 세웠다면 오늘 필자는 사고전설을 바탕으로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걷어내고 고조선의 역사 주권을 되찾는 데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요동군 요소군 낭랑군을 설치한 것은 2000여 년 전 고조선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를 완전 무결하게 논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요동군과 요소군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사의 영역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늘 필자가 발표한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국내 학계는 물론 중국 학계에서도 자료에 기반한 논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반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류가 지적된다면 수정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론이 제시된다면 혐의 수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학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